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에..그러면 안 돼 아 얘도 어렵지 생각해보니까 아 퍼펙이 7명이나 있네 이게 어렵지네 이거 군대에서 PT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전장비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아요? 근데 보통 그런 거는 다 행보관이나 중계장급은 대하지 않아요? 좀 그러지 않나? 내가 간부를 잘 모르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병사 출신이라서 이 노래도 로라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계단 나오던가? 오케이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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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출신이 아니 다른 거 다행이다 그냥 하나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뭐하는 거 우리의 희망을 도착할 수 도착해 도착할 수 다행이다 도착할 수 도착할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